네,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20번째 입니다. 지금 테스트 영상이에요. 생 라이브 방송을 한 테스트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느 조각가의 작품 활동이라는 테스트 영상입니다. 이게 보이나? 어느 조각가에? 어느 조각가에? 작품을 수많은 테스트 영상입니다. 스프레이를 좀 갖다 줘. 거기 있던데? 응. 거기서 좀 갖다 줘.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. 이건 테스트 영상, 동영상. 그래야 숏을 만들지. 내가 물 채워놨지? 물 가득 채웠지? 동영상 3분짜리로 하면 되겠지? 네. 1분 30초인데? 네. 1분 30초인데? 네. 1분 30초인데? 응. 그러니? 알 paycheck.